구멍을 찍는다 지금 좋아 10초 만에 잠깐 스프레스 티브스 0.7초 월요일 스프레스 퀘어 9초 퀘어 지금 봐봐 왜 그러는지 알아 아까는 바로 던지니까 바로 던지니까 니가 결국 던지는 힘이 왜 있어 근데 지금은 어떻게 되는 거야 3초를 멈추니까 쭉 마지막 니가 던질 때 빡! 한 번만 힘이 없잖아 아까는 그냥 이렇게 되어보니까 힘을 쓴다고 한번 더 볼게요